춤, 노래 각각 세 팀씩 입상자가 호명됩니다. 데몬이 뽑혔군요. 런어웨이도 무대에 올랐습니다. 하지만 블루보이즈는 수상에 실패했습니다. 이 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온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.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나의 순간은 정말 영원합니다. 이제야, 그 결과가 됐고요. 그 결과가 됐고요. 이제야, 이제... 이제야, 이제는. 이제야, 다시. 여기만 하면 조금 못하나요? 우리의 웃음이예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춤 부문의 우승팀을 발표하는 순간 네, 데몬이 우승을 했군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나요? 온통 울음발댑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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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노래 부문 우승자를 발표할 순서입니다 하나, 둘, 셋 이로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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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어웨이는 아쉽게 우승은 놓쳤지만 2위에 뽑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이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눠야겠죠 이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눠야겠죠 그래요 우승의 감동보다 더 친한 여러분의 우정 앞으로 오랫동안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이날만큼은 모두 K-POP 스타였습니다 팬들과 함께한 세바스찬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모두 뜨겁게 경쟁했지만 그 경쟁은 축제로 막을 내렸습니다. 촬영 마지막 날. 칠레를 떠나기 전 우리는 우승팀 데몬을 다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. 모두 밝은 표정이네요.